2019년 여름, 38살의 미혼여성 김이안 작가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빌라를 사기 위해 은행에 갔습니다. 13년 된 방 3개짜리 작은 빌라가 운명처럼 느껴졌거든요. 드디어 나도 자가소유자가 되는 것이냐며 부리나케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했죠. 그런데 연소득 증명서를 본 은행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 480만원인 거죠? 안녕하세요. 적은길의 돈맑은 연구소 소장 적은길입니다. 김이안 작가의 2018년도 연소득 증명서에는 480만원이라는 숫자가 찍혀있었다고 합니다. 김이안 작가는 아니 제가 작년에 받은 계약금은 분명 800만원이었는데 이게 480만원으로 나온 건지 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현재 쓰고 있는 드라마가 대박이 나면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슬쩍 어필했는데 은행원의 눈빛은 480만원이나 800만원이나 였다는군요. 대출은 직값뿐만 아니라 나의 연소득까지 고려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쉽게 말해 소득을 보고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지 상한선을 결정하는 거죠. 이때 대출을 거절당하면서 김이안 작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순히 무엇을 살 수 있는 교환 가치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대문호를 꿈꾸던 가난한 예술인의 대부호 프로젝트를 가동하자고 말이죠. 이후 김이안 작가는 본격적으로 돈 공부를 하고 양질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은 2018년의 연소득을 월소득으로 벌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도 샀고요.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무실도 갖게 됐습니다. 굉장한 성과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돈독하게라는 책에 담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돈독이 사이가 좋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돈을 지나치게 밝힌다는 뜻의 돈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그녀가 직접 실천의 효과를 본 재테크 방법 4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돈과 돈독해지는 법 첫째, 월급 200만원 사랑하기. 김이안 작가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에 치기공과를 졸업했습니다. 치과계에 발을 붙였던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었죠. 글 쓰는 게 좋아 작가로 전업해 연수입 480만원을 기록하게 된 것이었지만 대출 거절을 겪은 후 대부호가 되기 위해 다시 치과에 취업했습니다. 기술이 있으니까 재취업이 쉬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38살의 그녀는 나이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대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곳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겨우 취업을 한 후 받게 된 월급은 180만원, 수습기간이 끝나고는 200만원이 됐습니다. 월 수입 천만원을 쉽게 말하는 요즘 200만원의 월급을 소중히 여기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200만원은 부동산 수익률로 치면 4억원짜리 상가 건물 정도는 있어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수성과 부자들도 재테크 초반에는 다 이렇게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로지 저축만으로 1억원을 모았죠. 어쨌든 월급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김연 작가가 월급 1, 20만원을 더 받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직장은 4대 보험을 내주고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김연 작가는 200만원의 월급 덕분에 프리랜서로 혼자 감당하던 4대 보험의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그 뿐인가요? 부천역 근처에 있는 2007년식 42제곱미터의 빌라도 마련했어요. 13평 정도 되는 방 3개짜리 빌라를 1억 2,500만원에 샀대요. 엄마가 3,500만원을 도와주시긴 했지만 부족한 돈은 대출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이 있었기에 대출도 무난히 받을 수 있었어요. 돈과 돈독해지는 법 둘째, 책 읽기. 대부호가 되기로 결심하고 김연 작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책 읽기였대요. 그도 그럴 것이 주변에 돈 관련 조언을 해줄 만한 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도서관에라도 가야 빌게이츠든 워런 버핏이든 만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책 제목에 돈이나 부자가 들어가고 쉬워 보이는 책들만 골라 읽었습니다. 돈 관련 책을 20권 넘게 읽었어도 어떻게 통장 잔고를 늘릴지 감이 오지 않았는데 한 달 가까이 책을 읽으며 건진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김연 작가는 몇 년 전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제법 많은 부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대요. 호주에서 부자들이 이용하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객실 청소를 했거든요. 하룻밤에 몇백만 원을 지불하는 사람들이었으니 틀림없는 부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청소를 하며 그들이 지내는 방을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스위트룸의 공통점은 침대 옆에 항상 책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김연 작가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돈 관련 책 읽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200권이 넘는 돈, 부자 관련 책을 읽었대요. 그리고 책에 나온 이야기를 직접 실천했습니다. 이를테면 정기 수입을 위해 치과에 재취업을 했다든가, 치과에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 경제신문을 읽으며 주식 공부를 한다든가, 주식을 하며 하루에 만 원을 목표로 거의 매달 3, 40만 원의 수익을 만든다든가 하는 겁니다. 책은 가장 쉽고 저렴하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도구이자 믿을 수 있는 답을 알려주는 선생님이에요. 게다가 도서관에서는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죠. 김연 작가는 책을 읽으며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친절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녀도 자신의 노하우를 책에 담아 자세히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돈과 돈독해지는 법 셋째, 최대한 아끼기 여러분, 재산을 늘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내가 버는 것보다 아끼거나, 지금 버는 것보다 더 벌거나. 둘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일단 김연 작가는 아끼는 방법을 실천했어요. 구멍난 양말도 꿰매 신는다고 해요. 아니, 양말 하나에 천 원인데 그걸 왜 아끼냐고요? 양말을 사려고 하면 양말만 사시나요? 천 원짜리 사려다가 더 예쁜 2천 원짜리 사게 되고, 그 옆에 더 예쁜 3개의 만 원짜리를 사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양말 옆에 레깅스도 있으면 그것도 집어오죠. 그런 식으로 천 원이 2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 양말을 꿰매는 건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외출 전에 앱으로 날씨도 확인해요. 날씨 체크를 해서 우산을 챙기려고요.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우산을 사는 일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공복 14시간을 잘 지킨대요. 다이어트를 위한 간헐적 단식이냐고요? 아니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저녁을 먹고 곧바로 양치를 하고는 물 이외의 음식은 아예 안 먹는데요. 이 방법으로 식비를 엄청 아낄 수 있었는데, 무려 1년 넘게 이 습관을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돈을 모을 때 절약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김희한 작가의 절약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만약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지금 그 생각을 멈춰주세요. 이런 절약을 평생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돈을 모을 때까지만 실천하자는 거예요. 김희한 작가의 목표는 45살에 금융자산 10억 원을 갖는 겁니다. 그 목표가 있기에 그녀가 지금처럼 돈을 대할 수 있는 걸 거예요. 절약을 귀찮아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절약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멋있지 않나요? 돈과 돈독해지는 법 마지막 넷째. 돈보다 시간을 더 아끼기. 양말도 꿰매 신는 김희한 작가는 식비도 아끼기 위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까요? 그녀는 밥을 사 먹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죠. 6천 원짜리 백반을 사 먹는 그녀는 6천 원 덕분에 메뉴 고민, 장보는 시간, 요리하는 시간, 뒷정리와 설거지하는 시간, 남은 재료를 냉장고에 넣으며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입니다. 이 말을 실감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부자의 씨앗이 싹을 튀었다고 봐야 합니다. 김희한 작가는 이 말을 서점에서 책 살 때 실감했대요. 대부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돈이 부족해서 책은 무조건 도서관에서 빌려봤죠. 보고 싶은 책은 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신청해놓고 다른 책을 읽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땐 그냥 책을 산대요. 도서관에서 책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느니 빨리 책을 사서 읽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정말 비싼 베개를 쓰는 이유도 똑같아요. 돈이 많아서 비싼 베개를 쓰는 게 아니라 잠을 잘 자서 그 컨디션으로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거든요. 김희한 작가는 돈보다 귀한 것이 시간이라는 말을 체감하게 된 순간부터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대부호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1년 전에는 무조건 아끼려고만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시간 관리를 잘해서 시간을 제대로 쓰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월 수입은 어떻게 늘게 됐을까요? 치과 월급 200만 원에 추가 근무를 더해서 10에서 30만 원이 더 들어오게 하고 자신의 집을 쉐어하우스로 만들었답니다. 큰 방은 35만 원, 작은 방 2개는 각각 30만 원씩 받습니다. 김희한 작가는 거실 한 구석에 파티션을 두고 생활하고요. 주식으로는 매달 3, 4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책의 인세로도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치과 수입 200만 원을 100% 저축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희한 작가가 그동안 숱한 재테크 책을 읽고 총정리한 부자 책의 핵심 3가지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할게요. 첫째, 아끼세요. 돈과 시간과 체력을요. 둘째, 사랑하세요. 돈과 가족과 내가 하는 일을요. 셋째, 실행하세요.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금 당장이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연 수입을 월 수입으로 만드는 일이 가까우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에서 뵙겠습니다.